동료 선수가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조성문 선수. 대체 무슨 일일까요? 어젯밤에요. 애들이 마카롱에 들어가서 바꿨어요. 몰랐어요. 몰랐어요. 지금 알았어요. 훈련복 등에 새겨진 그의 별명 에이스. 올림픽 첫 출전을 응원하는 동료 선수들의 깜짝 선물입니다. 고맙죠. 애들이 이렇게 다 해주는데. 이제는 진짜 잘 타야죠. 좋은 게임이에요. 간장이에요. 사랑받습니다. 또한 경험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심현대는 더 많이 보관하지 않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한국의 캐릭터가 되었습니다. 사실은 미국skaters는 큰 공연을 알아듣는 것입니다.